네 여기 분리지도 계획을 원하시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. 그럼 일단 돌봉치유교실 카페에 가셔서 일단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. 분리 이렇게. 우선 간단하게 검색하시는 게 우선 포인트겠죠. 여기 보니까 학생교실 외 분리예시. 여기가 예시 있네요. 지금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리 아닌가. 여기 또 밑에 가해 학생, 비해 학생 즉시 분리제도 운영계획 사례 여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검색을 일단 해보시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단톡방 안에서 오른쪽 위에 여기 있습니다. 돋보기 모양이 있죠.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만약에 카페에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겁니다. 여기 분리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오른쪽 아래에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분리. 방금 올리신 거고 위로 올라가 볼까요? 그러면 분리고사실 운영한 경험, 분리지도. 여기서도 이미 어제도 한번 어느 선생님께서 물어보셨네요. 지금 분리가 지금 이 단톡방에 어떻게 보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. 분리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. 그러면 이걸 살펴보시면 흐름을 빨리 파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 이런 게 여기 내용을 좀 복사를 하셔서 갈무리를 해두시든가 그러지 않으면 아예 통째로 대화 자체를 내려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. 대화 오른쪽 3자 3자 눌러서 맨 아래 설정 여기 있죠. 설정 누르시고 대화 내용 내보내기 하시면 모든 메시지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면 여태까지 이 단톡방에 있었던 메시지 전체가 여기 선생님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. 여기 참 저장이 됐죠. 그러면 여기 휴대폰에서 찾으시던 거예요. 여기 다큐먼츠 카카오톡입니다. 폴더 경로를 잘 아셔야죠. 내 문서 가서 내 파일 가서 내장 저장고 다큐먼츠라고 그랬습니다. 다운로드 아니죠. 여기 다큐먼츠 카카오톡 이 폴더에 있다고 그랬습니다. 여기 채트가 있네요. 그럼 7월 4일 오늘 오늘 7월 4일 여기 생활교육 단톡방에서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내려받으셔서 실은 이 내용 전체를 복사해서 한글에다가 붙여 넣어두시고 틈틈이 이렇게 검색해서 활용하시면 금방금방 생생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.